제 30과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아요 들으십시오 그럼요 집도 얻어야 하고 이것저것 결혼식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부모님이 도와주는 경우도 많아요 부모님이 도와줘요?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 되게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데 듣고 따라 하십시오 결혼을 하고 싶은데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아서 걱정이에요 5년이나 직장 생활을 했는데 모아둔 돈이 많지 않다고요?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모았는데도 많이 부족해요 결혼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럼요 집도 얻어야 하고 이것저것 결혼식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부모님이 도와주는 경우도 많아요 부모님이 도와줘요?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 되게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데 듣고 대답하십시오 결혼하십시오 결혼을 하고 싶은데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아서 걱정이에요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모았는데도 많이 부족해요 그럼요 집도 얻어야 하고 이것저것 결혼식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부모님이 도와주는 경우도 많아요 mulheres important원에 구매하십시오 드라이브를 하고 싶은데 교체들에 걸쳐서 도와주는 경우도 많지 않아서 ibilidad 사고가 없죠 그롯한 상자의画이지로